자 여기까지 류 어떡해요 이거 큰일났어요 상하 선배가 죽었냐? 무슨말을 헐 사망했대요 뭐라구요? 역시 왜 그렇게 담담해 상하 니 친구라며 혹시 이거 너희들끼리 농담 같은거야? 미쳤어요 상하 선배를 두고 그런 끔찍한 농담 할 리가 없잖아요 아 죄송 CC는? 잘 수습했어 곧 수송차로 삐구호를 보낼거야 연고지가 없으니 그대로 실화해서 옮겨지겠다 저..저기요 헤이 요 두이사 대체 무슨 얘기해야 하는거지 진짜 죽은건가요? 예?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꾸몄으면 좋겠다고요 하죠 넌 갑자기 써 상하 왜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쓰러는지 숨을 멈췄다고요 무슨 병이여나 앓고 있던거지 병이 아니라 교통사고야 왓? 에? 신은 신 곧 워든으로 돌아갈 시간이니 가서 차에 타 에? 하지만 여기 남아도 탈 수 있는건 없어 가서 차에 타 에? 알겠어요 자 일단 차에 타긴 하는데 자 이걸로 형부생이가 끝났다 그런데 아 이따 믿겠지 사과가 죽었더니 어? 주머니에 사과의 카드키가 있네 설마 이게 유플이 될 줄 몰랐어 어? 잘 갈고있자 요렇게 해서 예 자 일단은 예 잠깐 좀 예 정리를 좀 약간 좀 어 하고 어 어 약간 해야 할까요? 예 약간 좀 하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선적으로 제가 그 사과에 대한 기억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또 페로워로 평해색에 대한 얘기도 했었구요 예 지금 저는 지금 머리가 지금요 확 뒤집혀진 상태인데 지금 어떤 이거 사과가 일단 사과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보니까 지금 게다가 또 이제 그 신같은 경우 신같은 경우에는 예 사과가 일단 그 놀이공원에서 살했다는 거 자기가 봤다고 했어요 예 지금 보니면은 이게 시간 이게 이게 평이 생겨라 했으니까 시간대가 시대에 대한 시간대랑 예 사과에 대한 시간대랑 이게 그 뭐라고 해야될까 예 좀 이렇게 된 느낌?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도 사실 평이 생겨서 그냥 대충 뭐 뭐 그런게 있잖아요 타임 패러독스에 얘기를 했었고 예 그렇다보니까 지금 머리가 지금 살짝 돌아갈 건데 우선은 사과가 일단은 일단은 교통사고로 인해 준 거는 이제 졸음은 그 사과 죄송합니다 예 라이엘이 준 거는 사과의 졸음은 줄에 있어서 사망한 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구가 손을 잡아서 일단은 뭐 과거로 좀 갔다고 했는데 근데 그 과거가 이 시대 때 시간대에서는 예 라이엘이 그 화재로 사망한 걸로 사망한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근데 지금 보면요 사과의 입대에서 라이엘은 살아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살아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고해가니 도시가 점점 예 이상한다 예 일단은 오늘 좀 피곤했지 소중시간에 자는 괜찮아 방안에서 뭐 시켜야도 신경쓰냐 그러자 괴롭히도 아니지 아까 아침에 말이야 그래서 괴롭힛 받고 있던 거야 그냥 나는 답답하니까 말도 안 돼 고작 그래 물론 그냥 핑계오고 심시에서 그럴 수 있어 그게 더 말이 안 되잖아 아이고 그런 소리 치죠 예 그리고 유엔에서 유엔은 무섭때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은 살인하지 않아 그래도 항상 널 의대가 아무리 좋았으면 방식이 잘못된 아무 소용 없어 그렇죠 예 살인은 저지였으니까 아무리 정당말로 해도 살인이 안 되잖아 어 그건 그렇지만 하고 자 그리고 미칸에서 얘기를 해보여 너는 어쩌다 원해지는 거야 살인 뭐어? 라고 유명해서 난 기억 못하는데 아 그럼 그렇구나 살인이라 말도 안 돼 되게 착한 보이는 사람이 애가 어떡해 아 나도 표현상으로 살인지 미칸 나차 어떤 착오로 월해 슬롱이 된 게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예 일단은 예 지금 일단은 상하가 있는 카드키가 있는 기사 거죠 예 이걸 이용해서 예 한번 예 뭔가 한번 지져봐야겠지 얘를 이제 탈출할 것이 목적이라 하니까 예 100어스 100어스 없어서 일단은 빠지고요 예 미안하다 예 이게 무슨 얘 특별히 없어서 나가잖아 아 이거 진짜 특별히 없어서 나가지 말아야나 아이씨 너무 많네 자 심각한 악비를 읽을 수 없는 것 같구나 일단은 뭐 일단 자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지금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 자 자 어 뭐야 어? 태희? 어 뭐야 류를 설마 보쌈이 갔어 뭐야 보쌈이 갔어 분명 류를 자 뭐 뭐하지 이 미친농 자 어? 이걸 정말 풀이했구나 그래 장비 찾으면 찾았다고 말하지 왜 오바지 사로 없고 그랄야 자 보쌈이 갔어 말을 못하니까 멋진 핑계다 나도 내 석대로 석대의 칼로 쓰실까봐 설마 아 아까 왜 대괄호가 있는지 알겠다 얘 그 보니깐요 이거는 일단 추측인다 여러분 얘 얘 근데 너무 흡연자나가지고 그 그 여러분들 그 보면은 예 저도 얘들아 한번 기억하고 싶은데 그 흡연자들이 스스로 그 성대 쪽에서 뚫어놓고 목구멍이나 있잖아요 그게 성대가 성대의 그 결자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동기 바이브레이터 해가지고 막 말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소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말은 평소에 말을 못하니까 어 그런데 이걸 쓰면 정말 워드레스 나갈 수 있는 거야? 뭐야 얘도 워드레스 나가려고? 장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잠시 다운 시킨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상대가 원해는 시작이지 끼케마 제약이 10초 정도 정지시키기 전부 됐대 어허 얘네들은 뭔가 쿠데타를 꾸미고 있는 건가 아 쿠데타를 하기보다 일단 탈출 꾹꾹하는 건 맞긴 해 그쵸 너 집 좀 해 충분해 뭐가 충분해 그 사이에 뭘 한다고 1초라도 시장을 멈출 수 있으면 뭐 2초라도 시장을 멈출 수 있으면 된다고 너 방금 시간을 멈출 수 있으면 된다고 써줬어? 아 뭐 이거 쓴거야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얘 그냥 글만 써가니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착각을 불러올 줄은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지 진짜 에 자 말도 안 돼 시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멈출 건 워리 당신들 당신들이 멈출게 누구로 어 설마 글 봤어 자다가 일하니까 태희 선배가 사라져있다 사라져있다 당신들 설마 또 워드를 탈출하는 거 아니겠죠 하하 잘 떼어 누가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정신병 빨리 코쳐야겠네 말 돌리지 말아요 방금 둘이 무슨 데 그랬죠 책상에 있는 건 뭐예요 자 저 꼭 틀렸죠 에 뭐여고 이건 그냥 이라냐 그냥 자 이것도 저 못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글 쓴 거를 그냥 모양이 특이한 라디오 자 여기서 내 생각에 있고 있지 먼저 중앙 관리탑에 가 있어 자 아 싸이올링은 왜 라디오 그렇게 작은 게요 세상에 한번 봐도 돼요 이게 누구 있잖아 들어봐도 되냐고요 안 돼 왜죠 니가 만지면 고장 나거든 고장 안 날게요 이 기계치가 나를 느끼네 니 손에 다 느끼기엔 다 박사 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너 그래서 총도 못 쏟아 아 아 아니군요 진짜 굳이 말고 달라니까요 야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만지면 안 된다고 했다 자 롤러웨이 하죠 류 저 저거 어디가요 아 자기가 따라가죠 하 하 어쨌든 이렇게 된거지 차를 이제 도망쳐야 아 이거 도망쳐 야 미치겠다 이거 이 게임 진짜 아 뭐야 이거 일단 세이브 해놓고 일단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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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비상구 안되서를 따라가죠 어어 아 아니 죽이면 안된다고 했으니까 예 일단 죽이지마고 입장호란이 없대요 야 이 큰일났어 이거 일단 죽이는거 안되서 이거 뿌리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왜 절등 도망치시는거야 당연히 이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에 거짓말이 라디오 목숨 보자기 위해서 아니 극극기재부 저거 중요해요 야 아 상왕에 따라다니 상왕에 따라요 얼마 부리지 어 상왕에 따라요 그러니까 작금의 상황에서 제가 극한세부집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뭐 야 그 뜻이야 햇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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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날 누가 하자고 어 뭐야 어이씨 일단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어 됐다 자 오 제가 멈춰려 진짜 나갔으니까 이거요? 하지 말아 어떻게 우리가 멈춰서서도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남의 장소를 해봤자 감옥이잖아 한 잔 밖에 나가면 그나마 사람도 없잖아요 기억도 가족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너는 우리가 왜 기억도 가족도 아는 사람도 없이 이제 처박히게 되었는지 궁금하진 않아? 왜 그걸 궁금해하죠? 아무도 모르는 게 사라지기 싫잖아 네? 사라지다니요 당신 여기 있어요 앞으로 저랑 같이 여기 있을 거고요 아니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하면서 어허허 야 이러고도 왜 또 하냐 이거 야 어 뭐해 뭐해 자 어쨌든 이렇게 가고요 에 태희 자 일단 주원지 음식으로 지금 지금 아니 샤르시키 뺏고 우리 장치 뺏은 거고 샤르시 미쳤으니까 문자 그만 찍고 열으라고 오 이 카톡 그만 보내 아까 카톡이었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는 일단 하는 거다 일단은 주원지야 당신 여기 어디 기괴한 모양새야 청년이 너무 많은데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 알겠어? 당연히 방이니까 얼른 꺼져 아 어? 잠깐 그러니까 그 샛님을 안 데려왔잖아 샛님? 걔도 같이 탈퀴하는 거 아니었어? 신은 일단 재현씨 재현씨부터 정진시키고 데려와 상관없어 아하 다행히 이걸 아 일단 데려올려 하려가 보구나 아 근데 너 왜 그 자식이 여기 여기서 빼내려는 거야? 그냥 우리 나가는 게 점사점사 자 자 삐삐 뭐냐? 야 니가 준 장치에 비보로 걸려있는 자 로헴? 아 당신 니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그게 대체 뭐죠? 그거 왜 저기에 꽂는 거야? 잠깐 샤라 나는 만지면 안 자 어허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뭔디야? 어 이런 시스템 에러? 오마이갓 이거 뭐야 이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니고? 이거 무너지는 거 맞죠? 이게 소리들어가 아이고야 그냥 폭발했구나 아이고 어 어 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역시 기관묵 없이 시에 멈추었다고 착각했다 그럼 이곳에 더 이상 피 없어졌어 자 어 저를 버리따니 용서할 수 없어 시 샬롯 류는 저를 버리려고 했어요 저를 버리려고 저를 버리려고 샬롯 그래서는 안 됐어 너도 알지 하지만 하지만 저를 버리려고 하니까 류한테 사과하러 가자 시리얼 시리얼 류는 저를 혼자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에? 그냥 가버리네요 에 선배? 서.. 선배만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슬프해야 돼요 자 어서 류는 찾아야 돼 자 류는 찾아야 돼 이제 세이브 해주고 가자 자 어 기다려 절투 가지 말아요 자 런어외 런어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체 절실은 무슨 일 한 거예요? 유아가 그때가 장착관리를 입고 좀 하면 나 런어외 계속 가려 그나마 제가 다행이에요 예 살인전이라고 하니까 예 제가 뿌리치는 걸로 했죠 선배 어디 있어요? 당신 저를 버리고 가는 건가요? 자 근데 오나? 야 아 그래도 안 어차피 예 예 더이상 오버는 뭐야 뭐야 녀석을 왜 예 예 더이상 아 조작을 해야지 됐다 어 뭐야 잠깐만 예 라이앤? 맞죠 예 누구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돌아가 어 문자로 되시네 근데 돌아가고 싶어도 왔던 기계에 사셔서 못 가요 저 구매 바람 때문에 방문 열고 나오는데 뒤돌아보니까 문이 없어졌어요 아하 야 야 이거 이게 이 세계관이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지금 예 머리가 지금 헷갈려 또 뒤집어졌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그래요 예 이거 혹시 꿈인가요? 자각몽? 어쨌든 여기 있으면 돼 내가 나가는 길 알려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이런 상황이 좀 씩씩하네 음? 글쎄요 자작이라는 건가 꼭 꿈속에 가세요 별로 주륵찍이 안 돼요 게다가 여기에 왠지 저희 오빠가 있는데 김조석 오빠라고 하면은 아 친오빠이고요 친외도이거든요 나 외동이라 아아 선배 아는 언니에요? 저희가 제 의신이 아니고 초호 갖고 있다는 건 안 돼 아 도망치려고요 결국에 당신도 저를 버렸군요 유도 선배도 그 사람들도 전부 나를 버리고 떠난 거야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저 언니 어디가 이상해 어두워 답답해 지금이라도 돌아와요 나는 여기 있는데 지금이라도 백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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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고 느낌이 안 좋아요 미처하고 있는 거 같아 저기요 지금 저사람 뭐라고 좋아고 있는 거예요 갈 꺼져 어 나 대사해야 돼 쏴스 그리고는 라이언은 사망이겠지 이럴수가 어 어 뭐해 이 코초트 왜 또 고장난 거야 지금 타임을 들으냐 아직 선배를 못 맞으면 이게 샤울로서 어떻게 가 일단 진정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진정시키려고 하죠 샤울로 왜 안쓰니까 분명히 여섯 팔 전부 짱 되는데 저 고장난 것 같은 쏘지마 위험해 쏘리지 않는 거야 왜왜 그리고 아무도 널 버리지 않았어 넌 그냥 속았던 결국 이런 결과라고 말하네요 제가 그 사진으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 거 같네요 예 그나마 예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서는 예 신 어 일어나마 신 어 어 어 어 미카 왜 어 잠깐 근데 박이 왜 왜 나를 잘 모르겠어 갑자기 지전이 이렇게 지질이라고 이런 심해지는 큰일 낫잖아 대피 안내 같은 거 없었어 몰라 그런 거 없었던 거 같은데 역시 할 수 없지 이따 밖으로다가 상황 살피자 자 이따 상황 살펴야겠죠 자 자 이제 이 양심이한 이 게이지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게임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는 확실한 거 같아요 예 그거 같아요 자 자 어쨌든 이제 나가봐야겠죠 예 어우 완전히 지금에 심한 흠데포 자 어 뭐야 이거 길이 갈라졌어 어 헐 여기 뭘까요 예 진짜 이상한 데 온 거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꽃사이 휠체어 있다 눌러볼까 어 어 파란색이 됐어요 자 자 그리고 여기 있어요 예 눌러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자 어 뭐야 건너뱃에 쏟아져 꽃을 뜯어 돌고 있다 자 대화를 해 일단은 물러오는 거부에서 실례합니다 이 혹시 이거 뭘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에 몰라 그냥 복도에 나와보니까 꽃이 많아졌어 민혁 전부 좋아하지마 에헤헤 자 그럼 꽃밭스 스위치 아까도 꽃밭스 스위치했대 그럼 저쪽 있지 않을까 저기 혹시 거기에 꽃들 사이에 스위치 있지 않나요 뭐 어 오케이 이렇게 한번 만들겠다 그 다음에 요거로 이렇게 세줘 일단은 요정도까지 이제 쉬울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아 이거 아니다 이걸 안맞고 와봐 이거 이걸 됐고 아 이게 뭐 안맞냐 이게 아아 이거라고 됐어 그러면 이게 뭐 자 요렇게 해서 이것도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아마 여기 밑에 있는 거 시켜 그리고 이어서 가운데 있겠지? 어 이어서 가운데 어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해주고 막판에 요렇게 해주면은 되겠네 목걸이 완성 어! 보셨어요? 순간? 이거 어 이거 자 눌러주걸로 해 저거 분명히 그걸 거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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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저거다 보이고 아니 여기도 왜 우주로 펼쳐져야 이게 어 자 어 뭐야 류가? 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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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내가 왜 여기에 괜찮아? 어쩌게 이러고 있어야 된 거야? 중앙정의 목소리에 갑자기 워둔이 붕괴돼서 진짜 찰로의 나이도 문제였지만 태인이 너무 분명히 이런 일이라니까 알쓰네 어째서 아니 설마 터로 피켰대시고 교사들 자체 뭐지 이건? 사람이 그렇게 멈춰줄 수는 타로? 뭐 일단 그래 모양대로 뭐 이렇게 안 좋지만 아 맞듯이 너로 함께 나가기로 했다며? 뭐 태인 태인이가 데리고 이곳에 나왔 거야 물론 나랑 같이 가고 뭐? 갑자기 그러면서 잠깐 설마 태인이가 나를 여기여서 내보내려고 교사들 자체 뭣힌건 아니지? 어 글쎄 어쩌면 너 생비자 시키라고 무너뜨린 것이 있어 또 어? 아아 농담이 농담이 아무튼 그 썩은 놈 때문에 진짜 생비자 다니라 빨리 나가자 아 흰머리 넣어 너 눈치만큼 뭐 없어서 충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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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좀 시간과 다녀 잠깐만 앉아있다가 자 안돼 끓는 시간 어딨어 이건 뭐 얼마 얼마 더 물을지 본다고 게다가 태인도 찾았단 말이야 그건 그렇지 마지막으로 태인의 목격은 어디야? 중앙정의 시간이었는데 구조와 톡질로 밖에서 지금 어? 전혀 다른 건 있을지 모르겠어 일단 서둘자 자 어쨌든 서둘이긴 하죠 예 그나저나 얘도 지금 양심은 좀 없는 것 같아 약간 책을 봐도 그게 무죄냐 아 일단 3마리나 저장하구요 이씨 근데 저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간 그렇다 어 자 오 뭐야 누군가의 인형이 있다 인형이겠니? 아우 씨 아니 아니까 내가 그릴 수도 있어 없어 없어 아 살인해냐 그거 봐 그래 아이템 찍고도록 다 못 갔다는데 해고라니 어이구야 도대체 니가 찍고서 살인해 뭐야 그딴 식으로 살 거면 어떻게 살아 아하 이거 무릎 싸워냐 이거 봐 이거 어쩌고 예 아하 이거 자살하고 가자고 이거 어이구야 야 오 뭐야 오우 씨 깜짝 놀라게 하네 와 와 일단 세입합자 와 대체 이 게임 못 가 일단 3마리나 계속 세입할게 와 이거 좀 이상해지네 다 아 어쩌면 저 작성 문서 전부 날아가 버렸어요 으악 깜짝 무슨 소리야 깜짝 난 누가 녹음해도 목소리가 노후 같은 게 아니야 전 정말로 공개해져 있다고요 인정스대 애가 탑진 프로그램인가 봐 아니면 이 미치총무섬 만들 또 하나의 기여사 이거랑 그래서 문서가 날아갔다고 어디 보자 딱 지금 어디 보자 제 파일이 날아갔다고요 어서 파일을 잡아오지 못할 망정 이 무슨 망치겠지 잠깐만 잡아오지 못한 망정 혹시 죄수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그치? 어 잡아오라고요? 그래 제 파일이 바로 저쪽으로 날아갔단 말이야 어디로 아 아 그거 아니었구나 이것도 열나봐요 아이고 이거 무슨 장난질이래 아유 그러게 말자 너무 화내지만 이거 가서 파일 저거 잡아오죠 어쩔 수 없죠 예 자 이렇게 그나마 제가 제트 연탈기를 벽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어 이렇게 어 오씨 그라니가 잡히시면 안 돼요 이게 웬 말이야 그쵸 어 어 여기 사나 아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됐고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야 이거 게임을 진짜 황당하게 만드는데요 그쵸 예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아마 다 뺏어야 보다 무뎌을 줄게요 오 무뎌을 주네 어 하여간 이상한 거 AI래요 자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아까 방에서 알았는데 그 뒤에 닮은 거 같은데 듣고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그 컴퓨터에 가려줘야 오 뭐야 테이 테이 유도 있어 그 샬롯이 한 분도 어 어 문서에 자 이 문서 대체 뭘까요 예 다소 소환성 컴퓨터에 잃어버린 문서 예 모르겠네 예 다음에 두 번째 문서 셋 넷 자 어 뭐야 뜨개지 이거 진짜 영상 아니겠지 어허 길어봐 여기 볼까요 지금 예 아까 전에 그 샬롯이 총 쏘리하다가 예 딱 맞아가지고 지금 눈이 그렇게 됐잖아요 예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암시하는 암시하는 아니 살했다는 건가 지금 진짜인데 헉 왜 그래 그게 교동관이 좀 무서운 사람이 뜨겠니 하는 건 잘 안 어울려서 아 하긴 걔 성격이 좀 테이 성격이 왜 내가 보니 착하다던데 착하다고 사람 보는 눈으로 키우기 죽겠고 걔 자기 아버지를 죽이 누며 왓 설마 패류나 헐 뭐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냐 테이크가 그럴려 잘못하기는 걔가 그 말하면서 지 아빠 이름도 알려줬는데 그 걔 이름 깨치게 리시 뭐야 리시누 잠깐 얘 아니야 시이라며 오 왜 그렇게 몰라 아니 그 아버지 이름 내 분명이랑 많이 비슷해서 그래 왜 어지간히 똑같은 거보네 나 너한테 그만한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네 침착하는 거보네 또 무서워했겠고요 자 야 이거 진짜 예 이거 뭔가죠 예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있잖아요 예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예 뭐지 그 평행생에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 몸에 닿겠고 부서야라 여기 반쯤으로는 건물 아니 건물 아니라면 다른 방법에 찾아야겠군 자 다른 방법 찾아야겠죠 예 칼이 어떻게 어 어어 야 저 이거 뭐야 막았어 아 저거 흘러져서 큰일날뻔했네 조심하세요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잖아요 아 아 그랬나요 예 다치고 올 수 없나요 예 없어요 근데 보시길래 아 저요 어 누구야 뭐야 뭐야 태희? 잠깐만 아까 태희 같은 경우에는 예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었어요 아까 모자색으로 그거도 지금 노란색으로 근데 왜 검은색이래 저 다행히 태희죠 어 어 어 어 어 어 어